크리스마스 데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렇죠? 몇 명이서 하죠? 12명이서 하죠. 뭐라고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엑소로스 특별한 무대를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물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레이아프 있는 거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이번 안무 포인트가 보죠. 안무 포인트요? 메일빵. 메일빵이죠? 스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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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볼스데이... 아 아닙니다. 나도 똑같지 않아요. 표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의 기적이 울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래 듣고 항상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의 기적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갈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해서 이렇게 끝났네. 주워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X맞습니다. 휘하.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 갈게요 안녕하세요 찬열 씨가 저한테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요? 드실래요? 제가 찬열 씨한테 사심이 있어서 이거 드릴게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어때요? 저 사심 들어간 거 같아요 네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냐고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궁금한 게 아닌가요? 2013년에 돌아오면 고생하는 자신에게 한마디 2013년에는 저희 액수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팬분들에게 오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쇼 챔피언에서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많이 데뷔했죠 음... 무슨 무대를...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거는 무대를 보시면 됩니다 2014년에 나 이런 사람이 되겠다 2014년에도 저는 변함없이 그냥... 항상 노력하는 거지만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멋진 남자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 낙지 누구지... 두 눈에andel기 인간의 다양하게 인간이 네 그런 조그맣고 약한 사랑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걸 내 삶을 보던 것 고마운 줄 몰랐었던 내가 그 길에만인 줄 알았던 내가 이 연애 같은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를 고쳐가 내 사랑은 끝없이 계속 될 것 같아 시간을 먼저 잃어라 내게 돌아간 추억의 책을 어둠도 멀태 잊으며 난 그 안에 있어 그 여울에 와 있는 걸 들리지 않아 널 찾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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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